We are one! 안녕하세요 엑소수호입니다. 제 8회 탑테러즈에서 저희 엑소가 2020년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 엑소엘, 전 세계에 있는 엑소엘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엄청 크고 무거운 그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 엑소엘 빠른 시일 내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엑소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